그러니까 이게 좌우로 흔들면 되는거죠. 그냥 이렇게 하지마고, 옆에 똑같은 라인에서 좌우 이렇게 흔들어. 좌우, 그런식으로 살짝 땡기면서 옆으로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시범을 잘 봤으니까. 큰 애들이 잘돼요. 그러니까 큰 애들을 찍어요. 아, 큰 애들이요? 네. 그 잎사귀로 살짝만 잡고, 좌우로 땡기면서 위로 땡기면서. 좌우만 있었지? 이렇게 하는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민은 다윤입니다. 오늘 여기 라울밭에 나왔는데요. 여기 라울을 키우시는 사장님께서 라울 이 꽃대를 따는 방법을 방금 전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꽃대를 따 볼 테니 잘 봐주세요. 사장님께서 이 손으로는 꽃을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이 꽃대를 잡고, 좌우 이렇게 따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는 벌써 좌하니까 떨어졌네요. 제가 힘을 조금 더 많이 줬나봐요. 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꽃대를 이 손으로 잡고, 이거 이 손으로 좌우 하면서 여기가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여기에서 쏙 빠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빠지면 정말 빼는 재미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중독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와 속도가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속도가 막 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조그만 것도 좌우. 자, 이럴 때. 지금 얘는 제가 너무 조그만 것을 했잖아요. 이런 것은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이렇게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를 뽑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안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실패를 한 겁니다. 너무 작은 것은 좀 기다렸다가 뽑도록 해요. 손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잡고, 하면서 이렇게 뽑히면 정상입니다. 제가 여기 라울밭에 와서 사장님한테 라울꽃 따는 방법을 전술을 받고 잘 배웠거든요. 자, 이왕에 배웠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라울의 꽃대를 따 볼 테니까요. 여러분은 라울꽃대 따는 장면을 보면서 좋은 음악을 들으며 힐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친구는 라울꽃이 벌써 활짝 이렇게 피었어요. 향기가 아주 좋은 향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비틀어서 따는 걸 아시겠죠? 이렇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딴 것은 하는데, 이렇게 지금 약한 것은 조금 더 두겠습니다 더 많이 길게 나온 것부터 뽑아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면 더 쏙쏙 잘 뽑히고요 그리고 잘 뽑히면 그때 쾌감이 있어요 잘 뽑히면 이렇게 쏙 소리가 나면서 아주 특유의 쾌감이 느껴진 것입니다 라울밭에 오길 잘한 것 같아요 향기도 좋고요 은은한 라울 향기 맡으면서 쾌대를 이렇게 뽑는 것도 아주 힐링이 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엽 딸때 아주 멀 때 굉장히 힐링을 느끼시잖아요 사실 여기 라울밭은요 제가 자주 제가 자주 오는 그 농장의 라울 코너예요 이 라울은 도매 상인들한테 팔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는 제품들이라 다 한 송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얘를 따줘야 돼요 여러분들 라울 꽃대를 따는 이유는 아시죠? 다 아실텐데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자면 라울이 꽃이 피면 꽃향기가 나니까 곤충들이 몰려오겠죠 곤충들이 와서 거기에 알을 낳거나 포를 빨아먹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꽃대를 뽑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이 꽃대를 그냥 두면 이 전체에 잎 모양 즉 로제프 모양이라고 하죠 라울 얼굴을 로제프라고 하잖아요 이 로제프가 미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꽃대가 없는 로제트는 이렇게 예쁘게 로제트가 무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꽃대가 이렇게 번성을 해서 길게 나와 있으면 영양소를 전부 다 여기로 빼앗겨요 여기 얼굴을 예쁘게 하는데 온 영양소와 힘을 써야 하는데 이 꽃대 올리고 꽃 피우는데 영양소를 다 쓰면 당연히 이 꽃대가 미워지겠죠 여기 보세요 지금 얘 꽃대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영양소를 썼겠어요 오늘은 길게 나온 것 위주로 뽑아주겠습니다 이제 속도가 조금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딸 때 다음에 뭐를 딸 건가 거기로 눈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장님이 이걸 보시고 저를 알바로 채용을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저는 알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처럼 좋은 알바가 어디 있어요 다육이를 좋아하는데 하루종일 다육이를 만지는 그런 알바라는 완전 꿀빠는 알바죠 그래서 저는 다육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논문으로 쓰는 그런 다육박사가 아니라 다육이를 잘 키우고 번식하고 예쁘게 만들고 끝까지 배울 거예요 저희 배움의 과정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비틀기만 해도 쏙쏙쏙 뽑아져 나오는 게요 너무 재밌어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한 로제트에서 꽃대가 하나 둘 세 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로제트가 많이 비뚤어지고 망가졌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급하죠 얼른 쪄줘야 돼요 이렇게 긴 아이들은 살짝만 비틀어도 쪄집니다 어.. 어느덧 하다보니까 이제 라울밭 끝까지 거의 왔네요 제가 오늘 딴 라울 꽃대들입니다 자 이렇게 긴 아이들이 계속 붙어있으면 라울 얼굴이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라울 꽃대 긴 것은 이렇게 잘 따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냥 얘를 살짝만 비틀어도 이렇게 뽑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꺾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쏙 돌려서 뽑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저도 힐링 잘했어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